바로 이제 위대장 내시경 안내해드릴게요. 수면 마취예요? 네, 맞습니다. 내시경 전에 봉수로 먼저 보낼게요. 네. 오늘 위랑 대장 둘 다 수면으로 진행하시는 거 맞으시죠? 네. 대장약을 다 못 드셔가지고 네. 화장실 한 번 더 갔다 와볼까요? 아, 네. 혹시 모르니까? 네, 네. 불안한 거예요. 창피한 거예요. 아, 민망해. 그쵸, 또 싸운 업적이 있고. 야, 이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근데 얘 어떡하지? 이거 다 안 뺐는데 괜찮나? 너무 무서워, 나. 모자이크 처리하겠죠, 뭐. 근데 그 모자이크는 처리해도 보이잖아요. 모자이크는 잘 쳐. 아, 내 그건 뭐 해서. 저 갈래요. 아, 드디어. 누우실게요. 그렇지요. 지금 위부터 먼저 하는 거죠? 어, 위내시경 하시고 대장 내시경 바로 이어서 하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대장은 이번에 별 깨끗하게도 안 먹어요. 약을 많이 안 먹었어. 불을 하지 말까요? 아니요. 불쌍. 하지 마, 그냥. 안 먹는 것도 안 나으세요. 안 먹는 것도 안 나으세요. 그러면 뭐 잘 되실 수도 있어요. 저 자세로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. 걱정하지 마시고. 검사는 이제 주무시면서 하니까 금방 끝나거든요. 어, 긴장되겠다. 좋아, 좋아. 이게 약간 다른 긴장감이네요. 시간 얼마나 걸려요? 20분 정도면 다 끝나고 끝날 거예요? 20분이요? 이제 수면주사 들어갑니다. 어지러우면서 잠 오실 거예요. 지금 깜빡거리잖아, 제가. 자체 너무 긴장되지 않아요? 잠시만, 금방 시작합니다. 잔다, 잔다, 잔다. 빨리 좀 풀린다, 풀린다, 풀린다. 아, 어떡해. 어떡해, 마음이 나 진짜 마음이 나아가야 돼. 나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어떡해. 나 너무 잘 잤어. 아이고, 고생 많다, 고생 많아, 진짜. 오빠, 이제 좀 쉬세요. 오빠, 쉬세요. 아이고, 나 심장해, 이거. 야, 이런 거 하나도 있어. 하고 싶은 일 하면서. 아, 세상에.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, 이제. 아, 너무 웃겨. 오빠, 고생 많이 했어요. 아, 너무 웃겨. 아, 나 고생했어, 어떡해. 아, 진짜 되게 편하다. 너무 웃겨. 박정수님, 검사는 다 끝났어요. 일어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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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잤다. 네, 어지럽진 않으세요? 네. 눈물이 다. 너무 잘 잤어, 너무 잘 잤어. 너무 잘 잤어. 너무 잘 잤어. 졸리대. 졸리지. 네, 검사는 다 끝나셨어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? 죄송해요. 어, 제가 빼들었어요. 오빠 그것도 셀프로 빼시려고. 천천히 한 번 앉아보세요. 어지러우신지 봐드릴게요. 어지러워요. 좀 어지러우세요? 힘드시겠어요? 네. 조금만 더 누워 계실게요. 네. 아, 어떡해, 마음 아파. 어, 야, 웃으면서 말하는 거 봐. 모의식 중에서도 힘든 데도 웃으면서. 연예인 사람 같았어요. 어, 그게 나 지금 너무. 아, 슬퍼요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슬퍼요. 아, 속상해. 야, 되게 편하게 살아. 너무 웃겨. 아니, 눈이 떠졌는데 카메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. 아, 내가 더 자면 안 되겠다. 빨리. 보세요, 지금. 고민한 거예요. 괜찮으세요? 어지러워요. 혹시 일어나시기 힘드시겠어요? 일어나야죠. 아, 네. 괜찮으시나요? 다 끝났어요? 네, 검사는 다 끝나셨어요. 집에 가면 돼요? 이따가 선생님 만나뵈시고 네. 저희가 주의사항 같이 안내해 드릴 거예요. 네. 일어나야겠는데요. 이거 안 빼요? 계속, 계속 안 빼냐고. 계속 안 빼냐고. 이거 안 빼요, 이래. 괜찮으시겠어요? 아, 너무 덥다.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어요? 해야죠. 조금 어지러우시면 좀 더 더 누워 계시겠어요? 되시긴 하세요, 고객님. 아니요,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. 괜찮으세요? 네.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요. 여기가 어디지? 이게 수면마트에서 깨면 정신이 좀 없죠. 여기 어디야? 이동한지를 제가 모르니까. 아니지 않나? 검사는 잘 끝난 건가? 괜찮나? 아까 거기예요? 아까 거기 아니죠? 아까 거기 아닌 것 같은데? 이제 뭐 먹어도 되지 않나? 물 먹어도 돼요? 다들 나 싫어하는 것 같아. 왜 저런 얘기를 해? 아, 왜냐면 정신이 드니까 대장내시경이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끝나고 사람들이 약간 나를 멀리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아, 이 느낌 뭔지 알아. 이 느낌은 뭔지 알아.